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? 저의 진정한 소원인 조선의 독립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.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,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. 지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눌 100명의 국민 대표단을 모집합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청 바랍니다.